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한여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한 햇빛에 무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울진과 영덕이 27도, 포항과 경주가 30도를 넘으면서 무덥겠습니다. 다만 밤 늦게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모레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때 나쁨 수준을 보였던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도 온종일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 늦게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6도, 낮이 되면 울릉도 26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당분간 안개가 곳곳에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미터,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이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잠시 기온이 떨어졌다가 주말에는 다시 따스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